Pr Ship 와 Samantha 야 저는 dire 내 손 내에 여기에 내 손이 있어요 누구세요? 빨리 뭐가 영역 밖이야 엄마 와 이거 이렇게 돌아가면 엄마야 아니 어디 수똥냄새 나는데요 엄마 아니 엄마 여기 수똥냄새 나는데 엄마 이거 변기를 갖고 왔어 이걸 어떻게 따먹어요 쓰레기 하트 냄새가 나는데 엄마 저거 먹지 않지 냄새가 나 나 뺨을 때려 뺨을 때려 뺨을 때려요 우리 엄마때도 맞은적이 없는 뺨을 너 자세히 behave 이거 어떻게 먹지 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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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똥만큼은 절대 죽었다 깨와도 못먹는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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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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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써 머리 힘으로 안되면 머리를 쓰라고 힘으로 되는구나 어 뭐야 나 풀포가 안보여 갑자기 와 일어나서 그렇구나 와 야 이거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해 Watch 막 돌아보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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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개 신기해요 이게 불편하네 이렇게 돌아가는게 다른 모든 시계와 같은 시간 여기 라이트 있는거 알고 있지 어 깨비 서서해야돼 의상소리나는데 와 이 개미 거미 거미 거미극혐 흘러보니까 거미보여요 이걸로 아 이거 내가 안먹었구나 왠지 이걸로 열고 줬어 이 액자 큰일났어 어 돌려 돌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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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생각해 아무 소리도 아니에요 엄마 밥먹는 소리야 밥먹는 소리 밥을 아주 개걸스럽게 먹고있어 엄마 잠시만요 아니 이거 잠가 잠가 잠그라고 어떻게 잠가 이거 왜 안잠겨 왜 안잠겨 잠가 이거 어떻게 잠가 좀 더 봐야돼 잠가 잠가 제발 아 됐다 기다리고 이러면 잠기는구나 엄마 음식이 아주 맛있어요 하지만 제 타입은 아니에요 간이 조금 부족하다고요 저는 좀 더 달콤한걸 좋아해요 엄마 허리 허리가 안좋으신데 여기까지 올 필요가 허리가 안좋으신데 어? 왜 엄마? 뭐 있어요? 다행이야 멍청한 엄마가 드니라고 멍청한 엄마가 드니라고 아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미쳤어 접시에 담겨져 있으면 다 음식인줄 알아 다 풀고 빨리 렌터 가방 오오 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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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직 하는게 아닌 걸로 알고 크게 있었잖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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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왔어 얘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바늘을 얻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또 조합을 하면 또 나왔던걸로 아는데 아닌가? 아 역시나 그니까 포크 단풍잎 숟가락 포크 단풍잎 숟가락 다시 으어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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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천재다 이게 다섯시니까 어 으으으으읍 그래서 equator 땁 치 피 아 아 잠시만요 일창 안났어 앙칸 때메 때메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저기 저기 안났었어 저기 엄마 잠시만요 저 컴퓨터 보고있어요 저 이상한거 보고있어요 저 야동보고있어요 엄마 잠시만요 엄마 잠시만요 이런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줄 수 없어 나 몇개 나 실수한거 없지? 그렇지? 잘했지 다했지 다했지 좋았어 침착하게 엄마를 기다린다 나미~~ 아 엄마 오늘 더 아름다워 지신것 같아요 이거 진흙같은데 이거 피부팩 하면 더 좋을것 같아요 엄마 얼굴이 양보하세요 얼굴에 이거 라면인가? 라면 아니에요? 엄마 이거? 왜그래 엄마 누가 들어와요? 여기 저 혼자 있죠 누가 이상해요 우리 엄마도 이제 나이 먹었다 나이 먹었어 안그러셔도 되는데 정말 베르시 넘친다니까 포크를 여기서 주는구나 다음엔 녹화하고 들어와요 엄마 무슨 음식이 남길까? 벌레야 바퀴벌레야 어어 덮어 뭐야 이거 절대 안먹어 어이씨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어후 와 바퀴벌레 있는데 나 묶여있었어 야스 손복 자르고 도망갔다 가자 랜턴 사간거 알았으니까 사간거 알았으니까 뱀 포크부터였죠 뱀 아니야? 됐다 내가 이걸 얻어야되는거잖아 열쇠를 내가 이걸 얻어야되는거잖아 매조사같은거 칼로 이거를 차아 아아 이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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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포크로 문이 열리네요 꽃이 열리러 와줬습니다 이것도 포크로 못되네 짜잔 이걸 놀았지 들어와서 랜턴 들고와서 더러운 거미들을 화용시켜주는거에요 원래 벌레는 불의 약한 법 너흰 죽었다 너흰 너흰 끝장이야 아 미안해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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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 뒤져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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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나 아직 바지 안올렸어요 엄마한테 2차 성장을 보여줄 수 없어 너흰 시계에 닫혀있고 저기 올려놨고 그런 엄마? 준비 되겠다 아이 음식이 아이 냄새만 맡아도 너무 배가 불러요 엄마 엄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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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한 엄마 멍청한 놈 저는 보기만 해도 배불러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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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요 엄마 많이 먹어요 쪄큐다 이 새끼야 지져라 그냥 길가다가 그냥 계단에서 내려가다가 그냥 넘어져서 죽어라 그냥 뇌줄줄기로 뇌줄기로 그냥 머리 막아가지고 엄마는 개뿔 심만 있었어도 심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더러운 세상 같으니라고 우리 대한민국 세상이랑 사회랑 똑같도 똑같네요 저거 코로 코 저것도 했고 저것도 이제 이걸로 엔통 머리 돌리고 돌리고 저걸로 어떻게 맞춰야 하는가 내가 보기에 얘는 얘는 메주사 메주사야 너가 여기 들어가면 안 돼 내가 보기엔 너는 여기 들어가야 돼 아니야 아니야 또 일루와 또 일루와 고리학처요 님들 천재에요 대단해 대단해 이거구만 님들은 천재군요 사실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만들어서 후원을 받으려는 저의 속셈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점 어디까지 후웅 아우 벌이를 Forget 난 이과야 할 수 있어 생각하는 거야 이 칼로 뭐 할 수 있을지 좋았어 이 칼로 그냥 지르는 거야 너벼라 다hood냐마야 덤벼얼 쓰는통 미안해요 미안해 엄마 우 машuc 저 왔어요 자식아 내 칼맛이 어떠냐 하하 막잡은 고등아 같구만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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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 열려라 차원의 문 어두워서 안보여 아 됐다 저기야 저기 빛이 보여 쓰레기같은 라이터 어 뭐야 로드.. 어? 끝난거야? 이렇게 푸린이는 어머님의 먹을 거를 피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야하! 똥같은 음식을 드디어 안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녹화 종료하겠습니다